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뼈는 뼈는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기 좋네요 너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는데 겉은 뼈는 뼈는 맛이 좋네요 뼈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뼈는 뼈는 뼈에 넣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뱅뱅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뱅뱅을 먹으면 좋겠어요 뱅뱅을 먹으면 좋겠어요 뱅뱅을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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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삭아삭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멀리서는 퍽퍽이 틈새가 너무 좋아요 아삭한거죠? 너네네네네네네 아삭한거죠? 식감이 되게 잘 안되요 소주가 너무 죽어요 아삭하니깐 저는 다 아삭한거죠? 아삭아삭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